이번 시간에는 네이트온을 이용해서 음성채팅 또 화상채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트온은 집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통신이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24시간 동안 켜놔도 요금이 한 푼도 과금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신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화상통신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네이트온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면 이러한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네이트온을 이렇게 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더블클릭하면 그 친구의 페이지가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친구랑 화상통신을 하려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여러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음화상 대화 및 무료통화를 시작하거나 종료합니다. 라고 밑에 도움말이 나오죠. 이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화상 대화, 음성 대화, 무료 통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음성 대화와 화상 통화는 사실은 똑같은데 음성 대화는 이 목소리만 주고받는 그런 대화 방식이고요. 화상 대화는 상대방과 얼굴을 보면서 목소리는 물론이고 채팅도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음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요. 바로 화상으로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상 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에 전에 집에 화상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선 컴퓨터가 있어야지 메신저를 쓰실 테고요. 당연히 이거는 돼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 PC캠 또는 웹캠이라고 부르는 장비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컴퓨터에 달려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효도코딩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화상 대화라고 하는 부분에 PC캠 가격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집에 PC캠이 없어서 이 화상 통신을 하실 수가 없는 경우라면 여기에 가격 비교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PC캠의 종류별로 이렇게 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의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떤 제품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적당한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겠어요.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확인하셔야 될 거는 보통 PC캠이라고 하면 카메라 기능이 첫 번째로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 기능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PC캠을 구입하시면 이 카메라와 마이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이크를 구입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PC캠의 장점이고요. 마이크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PC캠들이 PC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다 마이크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또 인터넷으로 하는 게 인터넷으로 무언가 구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효도코딩에 보면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라고 적혀있죠. 인터넷 쇼핑에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의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옥션이나 짐마켓 같은 곳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게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집에 있는 컴퓨터가 노트북이라고 하면 이미 PC캠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노트북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노트북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노트북의 덮개 부분의 상단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고 자세히 봐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구멍 안에 렌즈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노트북은 화상 카메라가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트북 사용자인 경우에는 노트북에 화상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없으면 구입을 하시고 있으면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 마이크 같은 것도 내장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상캠을 화상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추셨으면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화상캠을 이용해서 이 화상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 화상 대화를 하고 싶은 상대방을 선택하고 이렇게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여기서 채팅도 할 수 있고요. 뭐 할 수 있는데 우리 화상 대화할까? 라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좋다고 대답을 하면 화상 대화를 시작하면 되겠죠. 대화를 시작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 이 귀에다가 뭘 꽂고 있고 입에다 뭘 달고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음화상 대화 및 무료통화를 시작하거나 종료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거를 선택하고 화상 대화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디오, 오디오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 화면은 여러분들 한 번만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설정한 설정 값대로 앞으로 이 화상 대화, 음성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음 누르면 그 다음으로 가고요. 여기서 스피커나 헤드셋을 선택하는 건데요. 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형태의 스피커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스피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귀에다 꽂는 헤드셋일 수도 있는데 그 종류를 선택하는 거고 대체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여기 설정되어 있는 이 항목들을 바꿔보시면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피커 테스트를 누르시면 예, 그 소리가 나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이게 스피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지를 눌렀어요. 그래서 소리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들리면 예,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한쪽만 들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스피커 헤드셋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어떤 케이블이 잘 꽂혀 있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스피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피커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헤드폰 같은 것들을 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마이크를 설정하는 화면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를 선택하시고 보통 기본 선택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막 어떤 걸 할까 고민하실 거 없이 그냥 되어있는 상태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볼륨 부분을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막대기가 꽉 차면 안 되고요. 한 중간 정도에서 목소리가 컸을 때 중간 정도에 오면 예,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걸로 마이크의 볼륨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다음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좀 부끄러워서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하나 저기다 갖다 놨어요. 아이파카라는 인형인데요. 이 인형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화면에 잘 나오면 이게 설정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어둡거나 그러면 여기서 웹캠 설정이라는 걸 열어서 밝기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보시면 어두워졌죠? 이렇게 하면 환해지고요.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고 그 조정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최상의 예쁘게 나오는 설정 값을 찾아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고급 설정에서 이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설정 완료하십니다 나오면 마침을 하시면 이제 화상 채팅 화상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상대방에게 화상 대화를 요청한 거거든요. 일단 제가 취소하고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다시 화상 대화하기를 누르면 이번에는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김호수님에게 화상 대화를 요청합니다. 응답을 기다리거나 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화상 대화를 제가 요청한 상태고요. 상대방이 수락하기 전까지는 화상 대화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요청을 수락해 볼게요. 제 옆에 컴퓨터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청을 수락을 하면 상대방도 처음 화상 통화를 하는 거라면 여러 가지 설정 작업들을 거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고요. 화상 대화를 준비가 상대방이 끝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뜰 수가 있어요. 이건 뜰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방화벽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와 컴퓨터가 통신할 때 허가되지 않은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경고인데요. 네이톤 같은 경우는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액세스를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믿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거나 처음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무조건 액세스를 허용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얼굴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겠지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오는 게 여러분이고 왼쪽에 크게 나오는 게 상대방입니다. 쉽게 자기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조그맣게 나오는 거고요. 상대방의 모습은 크게 나와서 자세히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가 있고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스피커를 키우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카메라를 키우면 자기 목소리가 크거나 작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 전화기의 핸드폰에 보면 옛날에는 안테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인터넷의 상태에 따라서 이 안테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을 하는 화상 대화를 하는데 통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요. 통신 상황이 좋으면 위에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과 하는 대화 내용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지금 뮤트를 누르게 되면 나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더블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과 나의 상태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상 채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화상 채팅에 대한 부분을 다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화상 채팅 이 화면을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종료됐다고 나오죠. 그럼 상대방도 더 이상 나를 볼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통화가 끝난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화상 대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